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코인을 1 또 소개를 1 가지고 와봤어요. 아 뭐 사지 나 좀 좋은 자리가 오면 사고 싶은데 좋은 자리 오면 사고 싶은데 해서 제가 봤던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대 행사라고 해서 크립토에 우리나라에서 여는 최대 크립토 행사라고 보셔도 되는데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한국에 왔어요. 지금 뉴스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찐 엄만장자의 옷차림이냐 그러면서 후질근한 후질근한 차림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 비델 아시아에서 연사로 나왔어요. 이 비탈릭 부테린이. 그런데 여기 이 부테린 옆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눈에 띄더라고요. 누군데 바로 옆자리에 바로 옆에 이렇게 스피커로 오지. 그러면 이분이 니어 프로토콜의 이제 일리아 폴로스킨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니어 프로토콜은 우리가 알아. 그쵸? 그런데 이더리움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인데 가격이 이더리움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이 아니잖아요. 이더리움은 엄청 비싸고 니어 프로토콜은 아직도 저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니어 프로토콜은 현재 20위 때예요. 시총이. 시가총액이 크립토 시장에서 20위 권대인데 오 근데 왜 이렇게 이더리움 바로 옆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과거에 이제 페이팔 마피아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AI 마피아가 있다고 합니다. AI 마피아가 뭐냐면 구글의 전 브레인팀이라고 있었대요. AI 브레인팀 부서. 근데 그분들이 이 AI 관련해서 논문을 쓴 거예요. 어? 논문을 썼는데 그게 우리 요새 파파고나 구글 번역에서 여러분들 쉽게 번역하시죠? 그 쉽게 번역을 만들어줄 수 있게 한 게 바로 이 사람들이 쓴 논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번역계에서 한 획을 그었는데 그 획을 그은 이후로 한 분 빼곤 다 자신의 창업과 이제 자신의 연구소를 설립해서 각자 갈 길을 갔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페이팔 마피아 여러분들 아시죠?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정말 내놓으라 하는 장장한 사람들이 미래의 주역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구글 브레인에서 나왔던 구글 AI를 연구하던 그 연구진들이 나와서 이 AI의 산업에서 뭔가 한 획을 긋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 분이 지금 니오 프로토콜을 설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AI와 블록체인, 블록체인과 AI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이 굉장히 중요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비탈릭이 와서 개정 추상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개정 추상화를 해야 되는데 뭐 AI랑 결합해서 뭘 해서 보완성을 향상시켜야 되고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대요. 우리는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운 말들을 지금 들어도 이해를 정말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니오 프로토콜도 이 개정 추상화를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니오 프로토콜, 아 그래서 나 이제 좋아, 뭐 좋아.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 뭐 CEO를 보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차트 자리가 좋아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뭐 차트 회사에서 하는 일에 꽂혀서 뭔가 이 회사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애라는 게 있고, 아니면 뭐 뭔가 신약이면 신약 개발을 앞두고 승인 가능성이 있어서 뭔가 여기서 하나 좀 될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중에 CEO를 보고 하면, 이 CEO의 뭔가 이 사람이 그동안 해낸 공헌 대비 아직 시총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를 또 살펴봤죠,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크게 하락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원화 차트예요. 업비트 차트이고요. 과거에 정말 많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상장 당시에 이날 꼭대기가 6만 5천 원이에요. 6만 5천 원인데 지금 9,430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6만 5천 원 하던 게 만 원도 안 하면 싸네, 아직은 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시총도 너무 작고, 이 아래쪽에서 보면 이게 천 원 하던 게 지금 9천 원 간 거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요즘 최근에 꼭대기인 만 3천 원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하락했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만 3천 원에 물리신 분들은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벌써 30%가 고점 대비 빠진 상태란 말입니다. 2024년 이후로. 그래서 이런 데가 아직은 하락했지만 크게 보면 상승 추세 중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많이 붙었고 여기가 지금 이만큼의 하락 추세가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날봉상으로 보실 때 여기 저점 두 개가 완성이 되고 고점 두 개가 완성되고 여기 저점 하나가 완성이 되면 여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세 채널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분석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락 채널 딱 그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여기에서 지금 하나 또 채널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옆으로 간다. 비트코인이 옆으로 가면서 얘가 옆으로 간다. 그러면 얘도 같이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현상이 관찰이 되겠죠. 여러분 그럼 저점이 높으면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어느 날에 얘는 올라갈 때 되면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여기가 마침 자리를 봤더니 오래된 이 상승 추세선의 채널 중단에서 딱 맞고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자리는 또 한 번에 잘 안 깨지고 한 두 번 세 번 해야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서 정말 풀매수에 이렇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쵸? 사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뉴 프로토콜이 괜찮은 것 같고 지금 뭐 그래도 과거에 6만 5천 원 하던 게 한 9천 원 하고 있고 그리고 20위권인데 지금 이더리움의 창시자 옆에서 지금 나란히 스피커로 섰잖아. 그런데 아직도 지금 시총은 20위권 때잖아. 그럼 얘가 10위권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 또 열심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또 정말로 폭락을 해서 지지할 자리가 온다. 그럼 이 자리예요. 이 다음 자리는.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매수하시면 조금 위험하고 여기가 지지선이 있긴 한데 정말 큰 자리로 봤을 때는 이제 5천 원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가 올지 안 올지는 현재 사실은 알 수가 없고 9천 원대, 그 다음에 약간 약한 지지대라고 하면 7,800 원대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모아가면 어떨까?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AI와 블록체인에서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월드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픈 AI의 설립자인 샘 알트먼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월드코인이 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었는데요. 사실 지금 월드코인 관련해서는 각종 각 나라들이 이 홍채 인식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고유 정보인데 이게 어떻게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금지한 나라들고 있고 그래서 홍채 인식이라는 그런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아예 시도도 하지 못했고 이제 그래서 규제가 좀 덜 심한 다른 나라 위주들로 했는데 그런 나라들에서도 이게 정말로 개인 보호가 되는 거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월드코인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우리가 이 홍채의 정보를 인식해서 이 홍채를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홍채를 코드화 시켜서 코드만 우리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보관하지 않는 거다 안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향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새 굉장히 이슈가 많아서 그런지 월드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였어요.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한번 가격 범위를 체크해보면 이렇게 체크해보면 지금 거의 43% 정도가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차트를 보고 여기가 바닥인가요?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하락세가 지금은 월드코인은 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이런 과거에 뚫고 올라가고 뚫고 올라갔다 했던 그런 자리에서 발생된 이 강력한 매물대 자리 왼쪽에 보시면 이 매물대 자리가 있는데 이 매물대를 강하게 지금 뚫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락 추세선을 그려보았을 때 얘가 쭉쭉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앞전 자리 여기가 반전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번 더 밀린 상태예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내려가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RSI가 4시간 봉상으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널 중단에서 한 번쯤 반등을 한 번 다시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가 또 다시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헤드 앤 숄더 패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면 얘가 데드캡 바운스를 거쳐서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재차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또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잘 반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선행해서 만약에 패턴을 그려본다고 하면 이 부근을 A, B는 CD 패턴으로 간단히 그려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고 과매도 구간이 해결이 안 난다는 전제 아니면 조금 올라가도 RSI가 50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미 얘가 4시간 봉상에서는 과매도 구간에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오늘 함께 선행 패턴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 차트와 함께 풀어나가 봤는데요. 오늘 즐거우셨는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